A thousand times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우리가 사이 안 좋았을 때가 제일 안 좋았어 근데 너랑 나 사이가 제일 최악이었어 우린 그때 진짜 싸울 뻔했어 이러고 맞아 싸울 뻔했는데 이제 형들 말리고 하고 딱 내려갔는데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 어깨에 승모 자란다 하늘 지으면 나중에 밥에 간장면 비벼 먹어도 팩 골로 하시거든요 유 재밌어? 유 재밌어요? 승모가 좀 못생겨나? 유 자랑 상처를 치료해줄 사랑은 위험다 12단계 를 12단계 를 13단계 R depends 너랑 래퍼냐? 아 안 됐다 비트 쓰세요 현진이 닭와치 박지? 너 닭 psychologist 그냥 쥐? 어 아니야 나는 사막에서 사는illo외 controle 현진이 잠이 솔솔 오지? 마치 솔방울? 기다려야마치 아니 왜 눈 감아 눈 왜 감아 야 우리 왜 깍지 끼고 있는데 아 이렇게 미는 거네 서로 땡기는 거네 자 둘 많이 안갔어요 내가 갔다 엉덩이 접어넣고 올라가요 자 일곱 오버 오버 뭐라고 해? 어? 아 이거 그냥 짧게 안 그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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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리 할 거 아니에요? 왜 매는 거야? 왜 매는 거지?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데 밭에 왜 매는 거야? 왜 나라 유? 왜 유? 왜 유? 내가 니 유? 내가 유? 카놀라 유? 올리브? 아이 러브 유? 일단 이 톤 내가 같이 먹고 살라고. 어? 그리고 내가 이 캠코더까지 잘 따라. 응? 그건 내 거 아니다. 누구야? JYP. 나 모르지. JYP 몰라? 어? 몰라? 아 딱 하나 알아. 내가. JYP 모른다 알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디노? 월사 앤 어리스. 영어 잘하네. 베이비한테 그러지마. 알았어요. 아빠. 너희 엄마 이전에 내 여자다. 아빠! 아 베이비! 베이비! 워! 힙합이기 때문에. 힙합 위기. 어쨌든 힙합이기 때문에. 간장 계란밥을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힙합이다. 네가. 야. 야. 나 방금 간장 계란밥 같은 것 같아. 오. 예. 브로.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진짜 맛있겠다. 약간 그. 뒤에 똑같잖아 라임이. 간장 계란밥. 힙합. 다른데? 나 한글자라니까 우리 스테이도 다 맞춰. 나 한글자라니까 우리 스테이도 다 맞춰. 나 한글자만 맞춰야지. 탈주. 나 승리야 너 뭐 생각하잖아. 이불. 설마 김치찌개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설마 이불과 100이 아니겠지. 설마 이불과 100이 아니겠지. 설마 소고기 묵국 막 이런 거 말하지? 설마 된장찌개 아니지? 설마 약속된 것 처럼 소고기 묵국 시키진 않겠지 설마. 뭐야 이게. 아 귀여워. 오 멋있어. 하나 둘 셋. 오 약간 나는 게 멋있다. 나는 세상 섹션. 오 진짜 멋있어. 나는 세상 생기하다 약간 이런.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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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 오 야. 잘났다. 야 뭐야. 야 어떡하지 나 내 재능이 너무 무서워. 재능이. 재능이 너무 무서워.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세카를 찍어요 현진이는. 야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와. 백마 탄 왕자님 같아. 고마워요. 눈만 찍어주마. 별로예요. 오늘 하니 씨도. 달살 맛있어 보인다. 달살이. 하니 회 킬러잖아. 아 하니 좋죠. 회 한입 드세요. 아니 젓가락 없습니까? 아 요즘 손으로 먹어요. 젤리인데 젓가락 드시려고요? 젤리예요? 네. 회잖아요. 아 회예요 죄송합니다. 몰입을 잘못해서. 너 일로 오면 안 되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느끼한 부분 아니야 이거? 원래? 음. 나 오늘 젤리만 몇 개 먹는 줄 알아? 뭐. 네. 비타민이거든요? 야 나 이거 진짜 미국에 있었을 때 엄청 먹었는데. 아 근데 이거 어린이 형 비타민이야. 엄마가 나 그냥 비타민 안 먹는다고 어린이 형 비타민 보여줬어. 음. 에깅이네. 뭐요? 에깅 방금 봤잖아. 나 어떡해? 눈동자 한 여덟 번 불러놨을 텐데. 야 나 진짜 카메라를 똑바로 못 찾아보겠어. 잘했어 귀여웠어. 아니잖아. 야 이거 하는 것만 쓸 것 같은데. 아 싫어 나 그게 제일 별로였단 말이야. 이게 제일 나아.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내일 어떡해? 이거 귀여운데? 내일 어떡해? 내일은? 하트. 내일은 하트. 아 오늘 귀엽게 했어 내일은 멋있게 할까? 아 싫어 멋있는 것도 무서워. 아 모르겠어 난 뭐야 내일. 웃긴 걸로 할래? 야 하나 근데 귀여운 게 더 난 것 같아. 아 왜? 너 귀여운 거 잘 어울려. 볼 빵빵해요. 볼 봐. 야 내일 이거야 내 이거. 좋아? 알았어. 좋아. 이거 하고 링크 한 번 하자. 어때 귀여워? 그치 그치 그거야. 귀여워. 손가락이 움푹 들어가야 돼. 현진아. 내 머리 너무 궁금해. 머리 안 불편해? 응. 왜? 너 지금 내 갈비뼈에 있잖아. 혹시 너 갈비뼈 안 불편해? 야 심장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갈비뼈가 이봐. 안 느껴져? 어 끊어서 할게요. 우리 강아지가 수염이 이만큼이나 나한테 뭐 해요. 우리 강아지도 수염 한 번 내보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녕. 어떻게 수염이 날까? 아니요. 어 야 하나 하나 지금 옆에 좀 잘생긴. 뭐야 그냥 금방 볶으면 이거 까르보인데? 어. 제가 요즘 키우는 고양이.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키우는 고양이에요. 이름은 황윤진이라고 하고. 네. 19개월 됐어요. 19개월이요? 19개월 됐어요. 엄청나네요. 19개월 만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네. 19개월 만에 고등학교까지 인걸요? 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19개월 만에. 19개월 만에 저는 뉴욕을 가고. 오 예아. 아 내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내일 저희가 즐겁게 촬영을 할게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는 먹되 좀 적당히 먹을게요. 진짜?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외계에서 왔어요. 도민준 씨. 어? 왜 아무도 안 해. 야 하니 왜 바닥이니 일로와. 어? 아 단다고 먹어봐. 역시 우리가 스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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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가 스테이팅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더블렛. 왜요? 왜요? 조금은 사라져. 그리고 또. Sorry baby. 핸드폰이. 칠이팅. 국민 subtraction. 대기. 지금 전화 중앙이팅. 아. 진짜. 말. 말랑말랑. 거에요. 아, 엄마! 변진아! 로미오! 이게 아닌가?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사이타닉! 로미오! 안 돼! 로미오! 안 돼! 로미오! 안 돼! 안 돼! 로미오! 로미오! 혹시 다리인가? 가요? 우린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영상은 남아 놓을 거야! 아, 안 돼! 몇 분 뒤여서! 내려가! 내가 올라가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녕히 계셨습니다! 안녕히 계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혹시 그... 입사가 언제... 저요? 네! 아, 저 한 20명밖에 안 돼! 아, 그래요? 저 나이겠죠,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여기 잘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있어! 야, 방금 연기 너무 잘하셨어! 방금 야, 어떻게... 아, 이렇게 바뀌고... 하아ㅏㅏㅏㅏㅏㅏ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시기감지 않다! Cla resolutions gown. 배고파 베이비 컴퓨터 베이비 컴퓨터 베이비 컴퓨터 왜 이렇게 많나? 딱이나 뭐 하니부터 해보자 찍어먹어 하니! 하니야! 뭐야 하나! 들어와! 우와 황현진이다 하나 들어오셔도 돼요 아 정말요? 여기는 바로 현진이의 연습방입니다 우와 황현진이다 어 정말요? 아 춤추고 계셨어요? 네 춤추고 계셨어요 우와 역시! 역시! 황현진! 뭔 컨셉에 스테이타닛 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진의 일본팬 저 일본팬인가요? 아 진짜요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님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인데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심장을 이제 심장 안에서부터 говорит 여행 중 남기지 남기지 암기 남기지 다음 다음 그렇게 잘 어울려 그는 바보 상 해미 더 오직 경험 오늘도 난 내일은 좀 다를 거라 믿고 싶은 걸 오늘도 난 오늘의 버전 오늘도 난 오늘의 버전 오늘의 버전 오늘의 버전 형이 안 되지 않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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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황은진 나와.